전주문화재야행 안녕하세요. 전주문화재야행에 초대받은 전주예술가 악바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전주문화재야행 파이팅! 얼씨구! 좋다! 전주문화재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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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야행에서 우리 악바리들이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관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 악바리들이 청년 농부가로 한바탕 신나게 놀아 보냈니 요요요요요요요요 황강신대요 요거시고 동 Barack신대요 영구시오 동군대장 이대만을 들으고서 아아 청춘들 말들어요 정부가 세상이라서 사업이 많큰 말은 우리 청년들은 일만 옮고 밥만 먹고 눈만 먹고 삼만 단락드려요 허무 상당했지요 영구시오 동군대장 이대만을 들으고서 아아 청춘들 말들어요 전라도 남은데론 신선이 빛을 모여라 우리 방에 들쌍 상당수 내론 내론론 제감비를 요양하니 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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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압수elt ن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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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